오, 시원해. 오, 시원한데? 날씨 좋다. 첫 홀 티셔츠가 다행스럽게도 잘 갔던 것 같아. 잘 갔어, 잘 갔어. 연습도 열심히 했지만. 오, 됐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파. 파를 제 목표 중에 3분의 1을 한 거잖아요, 파 하나 하면. 자신감이 확 올라갔었던 거예요. 불과 열흘 만에. 너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 기특했어요. 앞바람이 있는 건가? 우와. 오, 바람 뭐야? 크다. 바람 많이 분다. 바람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렇죠? 지금 근데, 왜냐하면 저기가 막혀 있으니까. 7번 춰야겠다. 피칭 춰야겠다. 피칭 춰. 여기서 오는 바람이 있어서 엄청 세게 느껴지는데. 안 봐도 되겠다. 저기는 아예 없을 것 같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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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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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아이고. 나간 것 같다. 저게 해저드니 오비야? 오비, 오비인가?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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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서 치자. 근데 나룡이. 아, 저 채. 오케이. 뻥커만 넘기자. 50만 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굿샷. 큰가? 큰가? 스톱. 오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못 봤어, 끝에 나는. 일단 가보자. 잘 맞았는데. 아, 컸다. 우리 오늘 다 컸네, 이 홀은. 두 번 했었어요, 이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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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걸. 이거 볼 것 같은데? 키가 크니까 한번 찾아봐봐. 없어? 그러면 들어간 지점에서 그냥 두 클럽 해놓고 쳐야겠다, 나룡이. 두 클럽이요? 원래 정말 정확한 룰로 하면 들어간 지점에서 핀에 가깝지 않게 해서 제일 긴 클럽으로 여기에 티를 꽂고. 티를 여기 꽂고. 클럽으로 두 개를 재야 돼,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드롭을 해. 거기 내버려, 거기 내버려. 여기 안에 드롭을 하는 거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면 스윙하다가 걸리겠지? 안 걸리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다, 드롭. 네. 여기다가 들어. 여기 가운데? 응. 또 나갔지? 또 나갔지? 그러면 두 번째 떨어지는 데다가 놓고 치는 거야, 여기. 처음 떨어진 지점, 여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 못 맞아, 이제 올라가. 그래, 잘했어. 어, 이렇게 낮게 유지되어 있게. 참, 좋다. 가자. 오, 잘했다. 응. 오. 잘했다. 강향이 좀 틀려서 그렇지, 잘했어. 조금 더 왼쪽 봐도 되겠다. 여기 있다. 응. 오, 없어. 오, 없어 없어. 아! 응, 잘했다. 까비, 까비! 굿, 굿! 아! occupy! iles가세요! 오케이! 고기인가요? 더블 더블이에요? 아 왔다 벌타구나 해저주 여긴 일단 짧아 짧아요? 268m야 그러면 너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겠지? 응 근데 오늘은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겸손하게 너가 공이 지금 자꾸 우측으로 가니까 그린 왼쪽 끝 보여? 끝쪽? 네 초점 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 정도 보고 치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거 오른쪽 주머니 넣는 거 그거 생각해 주머니요? 어 너 그게 안 돼 자꾸 앞으로 나와 진짜 왜 그럴까? 왼쪽 가도 되니까 왼쪽으로 쳐 네 미스가 오른쪽 밖에 없잖아 오늘 돌아라 돌아 이것도 너무 일자로 갔는데? 아닌가? 세이프 세이프 너무 봐봐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깎아버려 그니까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깎아버려 바깥에서 안쪽으로 апcha 그니까요 안쪽으로 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쎄쎄쎄! 쎄쎄쎄! 잘 받아봅시다! 저번에 하늘 프로님이랑 얘기를 했던 게 매 홀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라운드를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도 생각하고 제 멘탈 케어를 위해 게임일 뿐이다. 괜찮아! 하면서 이거는 제 자신을 잘 케어한 것 같아요. 경사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기울어있잖아. 기울어있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막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 상태로 30m. 굿! 너무 뛰었나? 가야 돼. 잘했는걸? 엄청!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약하게 쳤다! 약하게 나오더라구.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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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글. 여기가 150m라 하셨죠? 정확하게 150m구만. 150m? 정확히 150m요? 어. 바람이가... 바람이가... 바람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의 안 봐도 살짝 긴데. 150m? 8번 몇 미터가? 145m. 8번쪽. 8번쪽. 알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핀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짧은 채가 나을 것 같아. 크면 그린을 벗어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도 멀리 갔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아잇. 섹션! 올라갔다. 와우. 나이스! 좀 크나? 괜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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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60만 쳐도 될 것 같아. 치겠습니다. 네. 오! 잘했다. 야, 잘했다. 좀 넘어가! 오! 괜찮겠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너무 잘 가는데? 제발 좀 모든 샷들이 이겼으면 좋겠다. 오! 나도 올라와. 오! 나려! 너무 멀잖아. 파, 파, 파. 그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끝에 오른쪽 아니야? 끝에 했어, 너. 그러니까, 저 오른쪽으로 봐. 응. 끝에는 오른쪽. 그렇죠. 나려 형이가 높으니까. 그럼 어디 봐? 여기 봐. 살짝 왼쪽 봤는데? 나 네 엉덩이 볼 수는 없잖아. 여기서는 여기. 가서는 저기인데. 응. 얼마 없어. 거의 안. 거의 안 봐도 되겠다. 있어봐야지. 바로 봐도 돼. 거리만 생각해, 거리만. 한번 놔봤는데 어때요? 거리만? 응. 잘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처음에 좀 많이 먹을 것 같아. 내리막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오른쪽 볼까? 좀 틀려 맞았다. 오우. 됐어. 나. 너무 쎄 계속. 됐어. 아휴. 할 수 없네요. 1, 2, 2, 3. 8m 볼까요? 아니, 6m. 6m. 잘했다. 잘했다. 야.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빛이야. 나이스, 나이스. 파 2개인데? 어, 파 2개야. 못 넣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팔 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2개. 파 2개. 파 2개. 파 2개. 파, 예.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름 2개. 진짜 나이스 파야. 위기감? 처음에는 안 느껴졌는데 이제 전반하고 후반 갈수록 점점점 위기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달성해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할까 봐 많이 걱정했죠. 야, 예쁘다 근데. 진짜 예쁘다. 갈 때도. 고! 지훈이 홀 왔다. 힘 빼고. 힘 빼고. 아, 예쁘다 근데. 스윙 좋아. 부드럽게. 어. 스윙 좋아. 스윙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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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넘어갔지? 벙커. 벙커 뒤에 쪽에. 좋아. 좋아. 백스윙 50만 들어서. 어! 아니야. 어! 뒷다운. 괜찮아. 힘 좋다. 갔어, 갔어. 좋아. 잘했어. 이게 뒷다운 컨트롤인가요? 이거 되게 힘든 건데 잘했네 또. 많이 힘져들 중이야. 잘했어. 백스윙 50만 들어서. 오케이. 샷. 오케이. 굿 굿. 그거는 저의 핏닭 눈물. 하이브리드가 너무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연습하면서 감독님들 쪽으로 가고 카메라 막 대맞추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이언으로 다칠까 하다가 그래도 아니다. 이건 해야지 하고. 그거를 연습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탁트.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굿 굿 굿. 나이스. 너무 아까워. 그대로 쳐. 그대로만 쳐. 탁 스타트. 탁.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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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나이스. 파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이스. 맞아요. 잘했어. 넣었다는 거 자체가. 좋아. 건반전 마무리. 마무리했습니다. 첫 홀 치는 거 보고 그래도 많이 안정감 있게 잘 치겠다. 80대 후반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치는 거 보고. 근데 스코어를 세보니까 이제 첫 홀 파 했을 때 그리고 제 그때 그 심정이랑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스코어였어요. 아무래도 나령이가 오늘 전반에 너무 샷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누나가 부럽기도 하고 누나 너무 잘하니까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나도 잘해야 되는데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자. 할 수 있다. 가자. 지훈아. 오케이. 바로 하나요? 연습생은 하지 말까요? 바로 쳐볼까요? 안돼 안돼. 아니야. 스크림이다 생각해. 왼발만 앞으로 안 나가는 거 좀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거든? 어디 보고 중핀 보고 칠까요? 저 핀 살짝 왼쪽 보면 될 것 같아. 왼발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올게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관광골이긴 한데 괜찮아 살았으면 됐지. 살았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나령이도 후반전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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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령이 몇 개야 전반에? 네? 전반 몇 개야? 나령이 파 하나만 더하면 목표 달성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 거북이 너무 귀엽네. 여기도 생겼네 이제 거북이 보네. 오케이. 샷! 샷! 와! 어디 갔지? 잘 갔어 살짝 우측으로. 샷! 샷! 잘하네. 완전 잘 갔다. 잘한다. 레츠 고! 샷! 샷 quella машина enf photographer. 이 기기 dik. 샷 샷 heter 뒤가 이렇게 되어있잖아, 언덕이 있잖아. 가다가도 좀 커도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쳐. 그럼 여기 훅라이에요, 지금? 그럼 살짝 오른쪽 보고 치나요? 오른쪽 보고 오른쪽으로 치는 느낌으로 쳐도 넌 똑바로 갈 거야. 아까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치려고 하니까 왼쪽으로 가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좀 짧게 잡아야 되나, 이럴 때?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원래대로? 그러니까 스윙이 거기서 느려지면 헤드가 다 쳐서 맞기 때문에. 그럼 일단 뭐. 가보자.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런 데 오니까 너무 다르다.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라이가 엄청 심한 데서는 팔로어를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공이 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임팩트를 최대한 짧게 줘야 돼. 알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야. 공이 밑으로 낮은 데서도. 있어요. 90m 피칭? 오케이, 가봐. 자신 있게. 잘 맞으면 갈 거야. 가자! 오! 아, 짧아. 좀만 더. 아, 짧아. 잘 맞았는데. 그냥 방향으로 하면 좋았다. 클럽이, 클럽이 짧았어. 35m. 들지마. 응, 팔로우 짧게. 팔로우 짧게요? 응. 그렇지. 스톱. 아... 가볼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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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나이스! 나이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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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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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맞았어. 잘했다. 잘했다. 완전 잘했다. 훈지. 오, 지, 훈. 훈지. 여기. 지훈, 무조건 내려와야 돼. 여기, 여기 이 뒤에 공간 쓴다고 생각해야 돼. 붙이려고 그러다 안 내려오면 이거는 큰일 나. 저 뒤 보자고. 저쪽 보자고. 저쪽 보자고. 이 정도? 어, 됐어. 야! 뒷당쳤어. 가야 돼. 오, 와야 된다. 가야 돼. 뒷당쳤지. 그리고 홀컵 한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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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오케이. 오, 가자! 가 있어, 가 있어. 으, 쓰, 아... 가비! 오케이. 아깝다 좀 더 자신 있게 잘한다, 오르막이야 더 와우, 깔끔했어 잘 막았다 뒤에 형이 지금 손 민망한 손, 민망한 손 괜찮아, 더블로 잘 막았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어떻게, 첫 홀만 파하고 그 뒤로 파 언저리도 못 가지? 불안하긴 했어 이제 할 수 있어 때가 왔다, 이제 꽃 너무 예쁘다, 진짜 벌써 저런 게 보인단 말이야? 프로님, 먼저 보여주시죠 따라가겠습니다, 프로님 길 진짜 그대로 갈게요 가자, 가자 그대로 따라갈게요 잘 가야 되는데 스캔 딱 봐 스캔하고 입력해야 돼 진짜로, 저 스캔할게요 지금부터 잘 쳐볼게, 내가 멋있어 와, 바람이 세네요 와, 뚝 떨어져, 여기서 가다가 우와, 가라 우와, 감사합니다 와, 가라 와, 감사합니다 지금 입력했어요. 내 공이랑 핀 사이에 넣어줘, 너가. 보란듯이. 보란듯이, 보란듯이 무너졌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귀 닫았지? 귀 닫았지? 들어버렸어요, 실수로. 들어버렸어. 키스 유발, 실컷이 웃어라 꼴줘니까. 이젠 너의 하나 둘 셋. 오, 나쁘지 않아. 나름 잘 따라왔어. 잘했다. 파 선수자. 그거는 보란듯이라는 말에 꽂혔는데 그 노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블랙핑크를. 그거는 지연이한테 조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겠다. 네. 오른쪽이 있다. 오른쪽 맞죠? 버디 하나 해주면 참 좋겠네. 아니야, 미안해. 투 버팅만 해줘. 거리감, 거리감에 신경 써. 줄 잘 났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내가 진짜 이 앞에서 지금. 나이스 파. 김지훈, 오랜만에 파. 잘했다. 축하해. 드디어. 드디어. 티샷,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대로? 안 되는데. 약간 넘어서서 이제 그 길. 아, 오케이. 넘어서서 그 길로 따라오겠다? 네. 오케이. 좋았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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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의 원은 하자. 와. 빨리 가서 이기고. 나 그 길 그대로 가야 돼. 그 길 그대로. 그 길 그대로. 크린에서 270 치던 것처럼 그냥 자신 있게 쳐. 지금 저 좀 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좋아. 자신 있게. 뿌려. 야, 너. 야, 너. 저거 뭐야, 저거. 지금 가. 아, 나 진짜. 지훈아, 괜찮아? 멘탈 잡아. 50만 들어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마음이 아프다. 여기가 아프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잘 치려면 자기 비하 한 5만 번 하면 잘 칠 수 있어. 아, 벌써 나 지금 1만 번 이상 했는데. 아니야, 1만 번 이상. 아니야. 이제 한 500번 정도 했을 거야. 진짜요? 5만 번 정도 해야 돼, 자기 비하. 프로들도 자존감을 떨어트린 말에 정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공을 치다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잘 치나 했다. 막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왜냐면 자기도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진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못 이겨냈다는 그런 자책감에 엄청 스스로를 막 깎아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옆에서 보이니까 5만 번 정도 해야 돼, 내가 막 그렇게 풀어주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백성이 너무 크다. 아, 컸다. 아, 컸다. 아, 컸다. 아, 컸다. 아, 컸다. 마캐아, 저기도 이만큼 쳤어야지. 표정 봐. 울 것 같아, 주윤이. 나도 울 것 같아. 박수는 칠 수가 없어.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박수는 못 치겠고. 박수를 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한다, 이거. 드라이버도 많이 아쉬웠고 연습할 때 그게 진짜 단 한 번도 안 나와서 너무 일단 속상했고 파슬이에요? 아니, 파슬. 야, 지훈아, 파다. 아니, 또. 아이언도 망했다. 집 가고 싶다. 거의 울면서 막 혼자. 심리적으로 뭔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언도 망했다. 아이언도 망했다. 지훈아, 여기 어차피 해저드니까 진짜 자신 있게 쳐봐. 다리만 왼쪽으로 붙이면서. 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디 갔어요? 끝에 나 못 봤어. 어디 갔어? 아이언도 망했다. 저 아예 저쪽으로 한 것 같은데? 안 붙였어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쉽다. 아이언도 망했다. 얘가 먹었구만. 채 바꿔야 되는데? 이쪽이 해저드티죠? 아, 그래요? 여기 앞에 하나 있는데 혹시 튀어서 나온 거 아닌가? 어디요?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 안 되는데? 있어요? 와. 지훈이 거 맞아? 사놨대, 사놨대. 와, 거의. 여기. 그냥 20m? 25m? 30m 캐리인데. 30m. 들지 마. 머리 치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잘 쳤어. 스톱. 아. 괜찮아. 잘했어. 얘가 높다. 어프로치 자신 없어? 퍼터 해도 되고, 여기는. 러닝 어프로치 배운 거. 아, 너무 아까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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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지만. 맞아, 다행이야. 그러니까. 맞아, 다행이다, 진짜. 나 지금 진짜 속으로. 우와. 진짜 다행이다. 지훈아, 쨍그랑이. 좋아, 좋아. 나 파 했으니까 그거다. 뭐. 아직 백탈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많이 보이지, 아직. 이제 남은 세월 남았는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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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는 거지. 우와. 우와. 제발, 지훈아. 너 목표 이루고 나도 목표 이루고. 제발 잘해보자. 둘 다 이뤄야 돼. 세월밖에 안 남았어. 할 수 있어. 여기서 네이클럽 있지 않을까? 빨간색 공원. 지훈아. 신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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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호데에. 와, 진짜 하늘까지 가는데? 오케이, 잘 갔어. 오케이, 왼쪽. 아, 펑크. 안 돼. 너무 아깝다, 잘 맞았어. 아깝다, 잘 쳐봤는데.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 뒷당 맞았지? 어디 갔어? 펑크가 왼쪽일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와, 이런 데 치기 진짜 어렵다. 잘했어. 아이고야, 짧았다. 아니야. 뒷당을 쳤네. 패드 열 거니까 우리. 나이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탑볼 왔어. 나오세요. 이거 그대로? 들었다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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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깝다.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이거 못 넣으면 내가 진짜. 그 다음 말을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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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이제 2밖에 안 남았는데 여유가 있어. 여유 있나요, 지금? 아, 방금 근데. 4개 있네. 4개? 4개 여유 있대. 5개. 115m요? 피칭 가볍게 쳐야겠다. 지금 바람이 심하니까 80% 수행하면 되겠다. 네. 오케이. 방향도 좋아. 80%만. 아, 진짜. 아이고. 가서 못 찾죠. 갑시다. 가서 쳐보자. 레이디티 너무 높던데? 말리네. 왜요, 거북이 왜요? 얘 돌아가 있어요. 아. 집 찾아 떠나가요. 공기 팡팡 한번 해주고. 자, 나령아 여기 찬스다. 우리 목표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다 찬스. 짧다, 짧다. 짧고. 나령이 티 꽂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가 또 다 쫙 열려있어. 좋아. 갑시다. 여기다가 가운데로 빵 치기만 하면 여기는. 응. 그치. 절로 가면 어떡해? 뻥구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보지도 마. 오케이. 50만큼만 들어서 치는 거야. 공 끝까지 보고. 자신 있게 쳐. 깝이. 힘이 빠져서 계속 오른쪽 가. 또 팔을 놓쳤네요.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래, 도전 정신. 그래, 해볼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지. 게임이잖아. 게임은 즐거워야 돼. 그래, 우리 즐겜 하자. 아니,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화내봤자 우리한테 좋은데 할 게 없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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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어? 골로 내려왔어, 골로 내려왔어. 골로 내려왔어? 골로 내려왔어. 어디? 저기, 나뭇잎 저기. 오케이. 괜찮아. 조금 넘어갔는데. 여기서 넣으면. 파야. 파야. 이렇게 탁 쳐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닫아서 오른발에 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 러닝 어프로치 하듯이 좀. 탁 이렇게 쳐 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쪽 있잖아. 그냥 이 바운더리 안에 떨어지면. 불러서 올라갈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른발에 놓고. 오른발에 놓고 닫아놓고. 오른발에 놓고. 오른발에 놓고. 백색만 들어봐. 공에 가서 어디를 싸고. 공 임팩? 임팩에만 신경 딱 쓰는 거야. 오, 잘했다. 가자, 가자.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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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다. 너무너무 잘했다. 야, 간절하니까 된 거야. 너무너무 잘했다. 나도 간절해보자. 얘 넣으면 보기야. 나 간절해봐야겠다. 보기로 막았지. 하나, 둘. 셋, 넷. 잘 모르겠어. 50cm 퍼. 집중하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만큼만 치면 돼. 방향 보고 왼쪽. 오케이. 오, 스톱, 스톱, 스톱.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멈춰라. 응.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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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와, 이거 진짜 파 같은 보기. 너무 잘했다. 와. 잘했어. 오케이. 축하해, 축하해. 잘했어, 잘했어. 라스트. 지윤이는 여유가 있고, 나령이도 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윤이 드라이버 잘 맞으면 해저드까지 가거든. 지윤이 할 수 있어. 캐리로 230이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네. 해저드에 빠지더라도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빠져도 저희 가서 칠 수 있으니까. 해저드 티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 파 하나 주워. 오케이, 굿샷. 오잘공 나왔다, 오잘공. 오잘공 나왔다, 오잘공. 그래도 한 방은 보여주고 가네, 지금. 진짜 억울하다. 왜 마지막 홀에서. 또 오세요, 샷. 마지막 홀 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딸이 형, 할 수 있어. 어디? 진짜. 50만 들어서, 50만큼만 들어서. 샷! 샷! 나이스! 좋아, 좋아. 좋네. 야, 폭포 이쁘네, 이거. 와, 저기 밑에 가서. 진짜. 나 진짜 샷 보고 싶다. 이렇게 쓰고 싶다.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지금 도를 아십니까. 지금 도가서. 근데 이거 멋지다. 와. 코스가 너무 예쁜데요? 왼쪽. 오케이. 아이고야. 나 근데 멀리건 있잖아. 우리 게임에서 얻은 멀리건 하나. 게임을 했는데, 결국 지훈 팀이 이겼어요. 축하드려요. 예, 예, 예. 씁쓸하네요. 멀리건이요? 양도 해주세요. 멀리건은 드리고, 라인 한번 봐주시는 거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 더 왼쪽 봐도 돼. 좀 더 왼쪽. 오케이.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괜찮아. 가서 해보자 한 번. 한 번 더 해보자. 오케이. 어, 지금 딱이야. 오케이. 어? 괜찮아. 가서 앞으로 차면 되지. 끝. 본대로 갔어. 오케이. 아, 이런. 오른쪽 갈 것 같아서. 왼쪽 보니까 본대로 갔어. 아우, 저걸 힘드네. 이야, 진짜. 멀리 왔다. 왼쪽. 왼쪽 봐. 스트레스 너무 쪘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오, 좋아. 붙었다. 오! 오! 나이스! 야, 너 막 홀이다, 너는. 버디 찬스? 죽인다. 제발. 하나, 형, 가자. 제발. 고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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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진짜 어렵다. 말도 안 돼. 우리가 해도 어렵다, 이거는. 여기도 살짝 왼쪽 보고. 오케이. 오!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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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려운데 너무 잘했다. 됐어, 누나. 해냈어. 이 방법은 해냈어. 머리 묶어서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거 너 진작이 묶어라. 머리 묶었어야지. 와! 잘했어, 잘했어. 한 5미터 볼까요? 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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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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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아쉽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오라, 타십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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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잘했어. 고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공 반개는 봐야 돼, 왼쪽으로. 반개 딱 봤거든요. 딱 서봐. 맞아, 맞아. 맞아. 일대로. 와, 진짜. 진짜 대박. 야, 오잘홀. 인생 첫 버디? 인생 첫 버디야? 인생 첫 버디. 인생 첫 버디. 야, 그렇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진짜. 갑자기? 고맙게. 여러분, 제가 버디했습니다. 인생 첫 버디예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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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의 첫 버디였어요. 진짜.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못했는데. 그 스토리에 마침점을 딱 찍어줄 만한 버디가 나와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전반에서 팔을 두 개 했다는 거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80점. 80점. 제 생각보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기특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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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긴장되는 거 없었는데 여기 와서. 노래 들으니까 긴장되는 거. 어떡하지. 백 들어가면 더 긴장될 거니까. 어떡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자. 컵. 그리킹 발. 그리킹 발. 그리킹 발. 그리킹 발. 그리킹 발. 여기서 만나서 가는 건가. 좀 더 빨리 돌아야겠다. 내 삼각형. 걷는 것도 너무 나는 생각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동선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그 부분이 틀릴까 봐 걱정이 많이 됐었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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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여기서 포즈. 그럼 앞으로. 제가 틀리면 뒤에 오는 모델들에게. 공연hando 다 hämmas 수영시간에. 으면서 하늘을 다 망치는 거니까. 그 부분도 많이 점심 struggle. 마지막 바다리 형사처럼. 저 같은 경우는 긴장 되면. 좀 많이 웃으려고 하거든요. 하늘프로님 한께도. 장난도 시킬려고 했고. 그거 좀cion하셔야 합니다. 어. 사셨아. 말씀하셔야 해요 지금. 백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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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igos.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을 때 계속 힘내라고 해주고 파이팅하라고 해주고 그러면서 좀 긴장이 풀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떨리네 떨려요 아니 뭐? 아니 근데 진짜 뭐 있어요? 18월 치는 것보다 체력 소모가 더 큰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이게 뭐 하는 거람? 아니 근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진짜 잘하고 있다니깐요 잘하고 있어요 네 들어갈게요 모델은 역시 모델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정말 본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느껴졌고 여기 몇 미터 되지 않는 이 거리를 한두 번 앞에서 볼게요 좀 갔다 갔다 하는 게 골프 정규 라운드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긴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긴장한 티 하나도 안 맞고 오늘 다시 한 번 반했습니다 골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아졌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시즌2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깝다 아깝다. 아 근데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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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이동!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